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원입니다. 자, 2021년 11월 24일에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학류평가 지구과학 1 해설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설강의 이전에 간단한 총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태까지 지구과학 1 관련 문제들을 보고 해설강의를 참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학류평가, 학류평가라는 건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로 현재 재학생들의 대략적인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문제이고 시험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문제들은 사실은 고3 학생들에게 소개되는 문제들과 비교할 땐 상당히 편안하게, 아, 그냥 문제를 보는 그 자체가 그냥 되게 편안해요. 어? 가볍게, 무겁지 않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수준 정도로 간단하게 출제가 이전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앞선 고2 대상의 학류평가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유달리 이번 11월에 치러진 고2 대상의 학류평가 지구과학 1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문제들이 조금 빡빡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빡빡하다라는 건 이전까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들과 비교할 때 그러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어? 사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내공이 쌓이고 경험치가 쌓인 다음에 이 문제들을 보면 야 이거 저기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워하겠는 걸? 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에겐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어? 사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건 조금 여러분들을 조금 답답하게 하고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2학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잖아요. 그쵸?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할 때 아 그래 요 정도는 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까지도 내가 한 번 더 잘 공부하고 이겨내야겠다라는 나름의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이 모의고사는 사실 제가 뭐 고1,2 대상의 어떤 해설강이 찍을 때 참 많이들 말씀드리는데 어 사실 여러분들은 전범위에 대한 공부를 딱 하고 나서 그 전범위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그치? 내신 대비 그러니까 1학기 중간, 2학기 중간, 기말 아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특정 시험 범위를 쪼개서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고 소위 벼락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요. 몇 달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전의 시험 범위 내용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어? 우리가 사람인데 컴퓨터가 아닌데 안 그러겠습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앞쪽 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내신 성적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렀을 것으로 생각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문제들이 교육과정 내에 포함된 나름 적절하고 양질의 멋진 훌륭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 대비로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 이거 해서 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강의를 보실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공부를 좀 더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수능 대비를 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과정이라면 언젠간 이 해설 강의를 한 번쯤 찾아보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저는 또 이번에도 열심히 각각의 문제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문제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진짜 완전 거탈기로 공부한 분들이라면 와 이거 진짜 채쯤 해보고 진짜 완전 난리가 나있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쫄 거 없어요? 조금씩만 더 없네요. 조금씩만 하고 나서 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2학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3학년 수험생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어떤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과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오케이?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지? 동의하신다면 일단 기말고사 마무리 잘하신 다음에 좀 더 저도 이제 강의 빨리빨리 이렇게 갈 거거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좋아.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좋아요. 시험지 이렇게 잘 챙겨 두신 다음에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시험 여러분들 당장 기말고사에 또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이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 얼마나 좋은 출제 소스인데 안 그래?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보신다면 진짜 많이 공감하고 동의하실 건데 그죠? 자 합니다. 표는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두 학설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는 대륙이동설 하나는 해저확장설 이라고 합니다. 판계화가 분리되고 대륙이동의 현저같이 같은 대륙분포를 이루게 되었다. 이게 백애너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이죠. 해령을 축으로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멀어지면 따라 해저확장된다. 이게 해양저 확장설이죠. 자 이론이 나타난 순서는 가 다음에나 중간에나 빠진게 있네. 그렇지. 멘틀대류설이 중간에 한번 또 소개가 되긴 했었죠. 자 기억 가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멘틀대로 설명하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 멘틀대류는 대륙이동설 다음에 등장한 이론이에요. 대륙이동설이 등장할 때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잘 얘기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서. 따라서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당시에 대륙이동설이 인정받지 못했었던 결정적 이유이기도 했었고. 좋습니다. 해령을 추구로 나타나는 고지자기 주문의 대칭적 분포는 나의 증거. 오케이. 가는 나보다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아니지. 먼저 제시됐다. 맞구나. 그렇죠. 나가 나중에 제시된 거고요. 됐습니까. 이게 1910년대 1920년대 영국의 홈스가 멘틀대류설을 제시하고요. 이게 한 1960년대 제시된 이론입니다. 정답 4번 니은 니귿 넘어가고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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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